네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설날은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2대 명절이 있죠 우리말로는 설날하고 한가위라고 부르는 일명 그냥 설과 추석 그렇게 있어요 근데 뭐 이제 신정이 생긴 이유로 신정 구정을 나눠 부르기도 하는데 신정하고 구정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좀 지양을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지 단어는 아닌데 지양하고 있어요 이제 한자어로 설날은 새로운 날이라고 해 한해의 새로운 날이라고 해서 신일 그리고 원단, 세수, 연수, 단월 이렇게 불리기도 해요 정월초하루라고도 불리죠 자 근데 이제 세 가지의 설이 있어요 왜 설날이라는 말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 막 좀 낯설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 낯설다는 말에서 이 설이라는 단어가 그 어원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해가 바뀐 첫날이니까 아직 해가 바뀐 게 좀 낯설다 그런 의미에서 설날이라는 말이 붙었고 그리고 이제 한해가 새롭게 시작되는 날을 의미하는 뭐 설날이라는 말이 있었나봐요 그리고 거기서 설이 그래서 조합이 돼서 설날을 바뀌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고요 이 설따라는 말이 단어가 있어요 이 설따라는 그 으뜸꼴의 단어는 선 리을 미음 받침이 연속자음 받침이고요 이게 자중하고 근신한다는 뜻의 말이 있어요 왜 근신을 해 설날에 음 그리고 이제 설날 전날을 보통 뭐 동의에도 있잖아요 그 까치설날 까치설날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이제 작은 설을 뜻하는 뭐 아치설리 변한 말이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이 구정이라는 단어가 이제 뭐 구정이나 신정을 쓰지 마라 쓰지 마 금지단어 이런 건 아니에요 음 근데 이제 이제 뭐 신정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여러분들 이 신정이라는 말은 새해 첫날이라는 말을 그냥 한자어로 쓴 말이에요 그 세계의 명절 중에 유일하게 전세계가 공통적으로 지내는 명절이에요 그러면 전세계가 시계는 그 지구의 그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시차가 있긴 하지만 똑같이 날지하고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태양력을 사용하는 전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새해 첫날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다 새해 첫날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 날짜가 이제 신정이라는 신년정원이라는 의미에서 신정이라는 말이 생긴 거지 근데 이제 구정이라는 말로 그냥 편의상 구분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언제부터 명절을 지내게 되는지는 알 수 없어요 사실 명절은 그 달력을 쓰기 시작하면 명절을 지내게 돼 달력을 일단 써야지 명절을 지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역법 체계가 갖춰진 이후로 그냥 명절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냥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동양은 주로 태음력을 사용을 해왔죠 처음에는 처음에는 태음력을 사용해왔다가 이집트에서 시작됐던 태양력이 그 가톨릭의 그 로마의 그 윌리우스 달력으로 바뀌었다가 이집트에서 시작된 태양력이 그리고 그 윌리우스 달력이 아우구스투스 때 조금 이제 개량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그레고리우스 달력으로 가톨릭에서 바뀐 게 있죠 자 근데 이게 그 설날 풍습 기록은 일단은 신라시대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 뭐냐 새해 첫날에 왕이 성대한 장치를 베풀어서 군신들을 격려했다 뭐 그런 일월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뭐 그런 풍습이 있고 백제 고이왕도 정월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뭐 책계왕 때는 동명성왕에게 정월에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도 있어요 백제 책계왕이 왜 고구려 시도에게 제사를 지냈느냐 왜냐면 백제는 시조인 온조왕 때부터 이미 그 동명성왕에 대한 사당도 있었어요 왜냐면 그만큼 온조는 자기 아빠가 이 주몽이라는 점을 강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제에서도 고구려에 대한 제사를 지내긴 했어요 그리고 고려시대 조선시대에도 당연히 설라로 빠지지 않았죠 그냥 그 태조안건에서도 이제 실화는 아니지만 뭐 나주에서 설라를 맞이했을 때 이제 장화왕후 오씨가 직접 그때는 이제 그냥 부인이었을 때니까 그 직접 떡만둣국을 끓여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렇구요 문제는 일제시대에 을미개혁이 시작되면서 이런 설날이 태양역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제 이런 설도 있어요 1910년때 조선총덕부가 훈련을 통해서 일본처럼 태양역의 1월 1일을 설날로 지내라 그런 지시가 내려와서 이제 음력설을 이제 뭐 명절을 보내거나 세배를 하러 가면 뭐 생활사적 제재를 가할 것이다 라는 공포를 내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음력설에 뭐 떡 치거나 떡 돌리면 뭐 업소에 대해서 뭐 제재를 가할 거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그래서 실제로 그 감시를 하기도 했대요 그래서 뭐 이제 검은 물이나 오징어 먹물로 물총을 막 발사하기도 했대 뭐 그때부터 뭐 물총 싸움이 있었나 뭐 막 하얀 소복을 입은 조선인들이 제일 먼저 풀려주게 됐대요 그래서 일부러 그 검은 물총을 빵빵 쐈다는 거야 자 근데 그러니까 일본도 사실 동양의 설날은 옛날에는 동양 풍습으로 지냈어요 음력설을 지금도 일부 동네는 일본은 동양 설날을 지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일본은 그 메이지 유신 때 이 태양력을 도입을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한테 그 양력서를 강요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음 그 이유 이제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그 1월 1일 신정만 공휴일이었고 원래 이제 우리가 태음역으로 지내던 설날은 그 명절이 아니었어요 아 지금 먹방 준비하긴 하는데 컵라면에 떡을 좀 넣기 위해서 지금 물을 불리고 있어요 물을 불리고 있어서 물 불리는 동안 약간 그런 세계의 설날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나마 이제 제1공화국 제2공화국 때는요 그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재량적으로 설날에 휴무를 하는 기업들이 있었어요 음 그래서 그 뭐 이중과세가 가능하기도 했는데 박정희 정권 제3공화국 제4공화국 내 타타리누님 안녕하세요 음 그마저도 못하게 해서 아예 또 탄압을 해버려요 음 그마저도 그러다가 제5공화국 때 민속의 달이라는 이름으로 음력설날이 공휴일로 지정이 되요 근데 이제 이때는요 그 신정연휴도 1월 1 2 3일까지가 휴일이었어요 아 원래는요 그 새해를 맞이해서 그 배고픈데 그 컵라면에 떡국 떡을 넣어서 먹을 거예요 제가 이 시간에 떡국을 또 끓이기에는 좀 애매하고 저도 이따가 아침에 이제 그 시골에 가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단은 뭐 라면에다 떡국 떡을 넣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물을 불리고 있어요 그 떡국 떡을 물에 불리고 있어요 이따가 컵라면에 끓인 물 넣고 익는 시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 근데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처음에는 그래서 신정연휴도 연휴가 3일이었어요 아 로라라고요 먹방 끝나고 그 근데 이제 음 제 육공화국에 들어와서 그런 민속의 날을 진짜 설날이라고 이름을 바뀌고 그 민속의 날 제 5공화국 때는 공휴일이 하루만 당일 하루만이었는데 이제 제 6공화국 때부터 그 이제 전날하고 그 다음날을 하루씩 붙여가지고 이 3일 휴일을 만들어 준 거예요 지금과 같은 설날 연휴를 그런데 그 그 이때 신정 연휴가 3일에서 2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1일 당일하고 2일 거기 이틀만 쉬는 걸로 줄었어 근데 지금도 신정을 명절로 세는 집안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집안들은 대개는 공무원 집안이야 왜냐면 공무원들은 법정 공휴일만 쉬잖아요 법정 공휴일을 쉬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들이 재량으로 음력서를 쉬긴 했지만 공무원들은 못 쉰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양력서를 공무원 집안들도 많이 쉬었다고 해요 음 왜냐면 그때 구정 세는 게 금기세 때 시절에 공무원들이 소설소범을 해라 뭐 그런 지시가 있었나봐 음 그리고 뭐 가족의 합의에 의해서 뭐 신정이나 구정 때 양가를 번갈아서 방문을 해라 그렇게 배려를 하는 집안도 있어요 지금도 근데 이제 문제는 신정 연휴도 그 김대중 정권이 들어선 이후로 공휴일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약간 그 주 5일째 근무로 가기 위한 그 단계가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신정을 1월 1일 하루만 주게 됐어요 음 네 지금 유튜브용으로도 같이 찍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지금도 그래서 신정은 일요일이 하루만 쉬지만 또 이제 세계 전체가 공통적으로 그 지내는 날이기 때문에 이날은 태극기를 달아요 신정은 자 어쨌든 아 그러게요 제 방이 그때그때 달라요 네 그래도 제 방이 좀 모일 때 좀 많이 모이는 날이 있어요 네 오신 분들 추천 한번씩 눌러 주시고요 어쨌든 이제 설날에는 그래서 다양한 풍습이 있죠 뭐 추석 때도 차례를 지내지만 설날에는 이제 집안 어른들을 상대로 또 세배를 드려요 아 뭐가 문제일까요 하는데 사실 저는 그거예요 그 이제 약간 그런 스티커를 써가지고 그런 뭐냐 맛만 먹으면 스티커 질러가지고 그 상단 노출 그런거 할 수 있죠 근데 그런다고 해서 회수가 되느냐 그것도 장담 못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냥 꾸준히 계속 그런 정립을 하는 쪽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나온 거야 음 어쨌든 근데 이제 뭐 각종 민속놀이가 있고 원래 원래 EA는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새해 인사를 드리는 것에서 세배의 풍습이 시작이 됐대요 자 근데 아 네 타타리님 네 쉬세요 네 그래 근데 문제는 정치인들은요 평소에는 집안에만 하다가 이게 유독 선거 시즌이 있는 새해에 세배를 좀 많이 다녀요 사실 제가 어제 그 주위미사 때문에 성당을 갔는데 평소에 안 나오던 국회의원이 미사를 나온 거예요 올해 4월에 국회의원 선거 있잖아 하 하 어쨌든 그리고 이제 이제 그 이제 미성년자들 위주로 약간 세뱃돈 받는 풍습이 있다보니까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선 날을 좀 더 많이 기다려요 용돈 명절 보너스 가 들어가는 그런 시기라고 음 그래서 원래는 그 옛날에는 간식들을 내주는 주전부리를 내주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시대가 흐르면서 그냥 애들이 뭔가 코드를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돈 주는 걸로 바뀐 인거일 수도 있어요 음 그리고 그 돈은 대부분 부모들이 맡아놨고 그 나중에 준다면서 받아놓고 나중에 준다던 그 돈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돈 주는 풍속은 또 중국에서 봤을 수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중국에서 설날은요 그 중국은 춘절이라고 해가지고 설날 전후를 합해서 일주일을 쉬어요 얘네들은 일주일 쉬는 이유가 워낙에 대륙이 넓잖아 대륙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일단은 그 귀성을 하러 가는 데만 최소 하루가 걸리는 거예요 가는 데만 최소 하루가 걸리니까 갔다 오는 시간 이런 거를 계산을 해서 아예 그냥 일주일 쉬어라 생각해 보세요 저기 그 만조 하얼빈에서 음 저기 뭐냐 그 중국 중경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걔네들은 가는데 3일 오는데 3일 잡아먹어요 왜냐면 아 물론 중국도 요즘 뭐 철도 뭐 개발돼가지고 타고 다니면 되지 어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냐 서민들이 그럴 돈이 있겠어요 서민들은 진짜 그래요 가족들이 막 그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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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 사람들은 막 오토바이 타고 가고 오토바이 타고 막 주행을 하고 진짜 막 진짜 가난한 가족들은 오토바이 한 대 내지 두 대에 그 막 어린애들 막 업고 막 안고 막 그렇게 사타는 그런 위험한 귀성기를 하는 가족들도 있어요 음 대한민국에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민족 대이동이죠 그 일단은 설날이 오기 그 몇 주 전에 명절이 오기 그 몇 주 전에 코레일에서 그 경부선 그 경부선 라인 호남선 라인을 나눠가지고 일반바 대국민 수강신청을 벌여요 음 열차표를 미리 예매할 수 있어 근데 이때 좌석표를 예매를 못하면요 그냥 무작정 서울역이나 용산역 가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거야 몇 시간을 기다려서 몇 시간을 기다려서 기껏해야 자유석표를 샀어요 자유석표를 샀는데 또 기다려 그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매년 헬리콥터를 이용해서 공중에서 뉴스 중기가 있고 눈이 진짜 펑펑 와서 눈설자 눈설날이 돼버리면 어른들은 미치죠 네 어쨌든 근데 북한에서는요 이 설날이 사회주의 생활양식과 어긋난다는 이유로 공휴일로 지정을 안해요 응 그러나 이제 1989년부터 북한도 그 설날을 공휴일로 지정을 하긴 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설날 북한은 지금도 그 신정의 연위를 좀 약간 크게 쇄요 하지만 2003년에 들어와서 북한도 약간 이제 음력설이 좀 양력설보다 더 크게 주목을 받는다고 해요 응 대신에 북한은요 우리나라처럼 전날하고 다음날을 하루씩 붙여서 사멸을 쉬는 것이 아니고 음력 1월 1일부터 음력 1월 3일까지 이렇게 사멸을 쉬어요 응 그래서 중국은 거의 일주일 가까이 춘절을 쉬고 일본에서는요 지역마다 좀 달라요 지역마다 달라가지고 오키나와 같은 약간 좀 그 약간 개화의 개화의 영향을 좀 덜 탄 지역들은 음력설을 세요 근데 이제 그런 근대화가 좀 심했던 그런 이제 동경이나 뭐 여러 좀 주요 도시들은 양력설을 세죠 자 일본은 그쵸 신사참배를 가죠 대만에서는 음력 12월 31일부터 음력 1월 3일까지가 휴일이에요 무려 4일을 져요 대만은 그리고 대만은요 그 휴일 사이에 주말이 끼면 그 날수만큼 연장해가지고 대체휴일을 도입을 해요 그러니까 6일까지 쉴 수 있다는 거예요 대만은 음 뭐 물론 이제 그 뭐냐 전주 토요일이 또 주말이 쉬어 그 뭐 그래서 사실상 그 6일 정도 쉬게 되는데 그럴 때는 그 다음 공휴일을 임시공휴일을 전환하고 뭐 대체평일제를 뭐 시행하기도 해요 뭐 어쨌든 베트남은요 약간 북한하고 비슷해요 체계가 그 신정 때 하루 쉬고 그리고 이제 이제 현 이제 음력 설날은 음력 1월 1일부터 음력 1월 9일까지 무려 9일을 쉬어 베트남은 그래서 겁나게 크게 쉰다는 거야 근데 베트남이 그럴 수 있는 배경이 있어요 베트남은요 국경일이 5개밖에 안 돼 국제노동절 독립기념일 통일기념일 이런 거 포함해가지고 국경일이 5일밖에 안 되거든요 베트남은 그러기 때문에 걔네들은 명절이 길게 쉬는 거야 그 인도네시아는 음력 1월 1일 하루만 쉬고요 그쪽은 이제 음 또 싱가포르는 당일하고 다음날 이틀 쉬어요 그리고 싱가포르의 기업들은 설 전날은 오전에만 근무하고 오늘 쉬어요 음 뭐냐 어쨌든 근데 우리나라는 또 명절에도 출근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원칙적으로 없는데 그 뭐 야근문화가 하도 많은 우리나라는 뭐 뻔하죠 뭐 몽골은요 되게 특이하다 몽골은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세뱃돈을 드려요 그리고 그리고 윗사람은 아랫사람한테 선물을 주는 풍습이 있어요 뭐 거래야 뭐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뭐 나 이거 받고 싶어요 하고 뭐 돈 드리는 건가 뭐 그런 건 아닌 거 아닐 수도 있겠죠 뭐 자 그리고요 음 이제 설날을 수제로 원래 동요가 설날 노래가 4절까지 있어요 근데 자 제가 1절을 읽어드릴게요 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곱고 고운 댕기도 내가 드리고 새로 사온 신발도 내가 신어요 자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냥 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여기까지만 1절인 줄 알아요 근데 1절은 그 다음에 곱고 고운 댕기도 내가 드리고 새로 사온 신발도 내가 신어요 여기까지가 1절이거든요 근데 자 2절 가사 우리언니 저구리 노랑저구리 우리 동생 저구리 책동저구리 아버지 어머니 호사하시고 우리들의 절박히 좋아하세요 3절 우리집 뒷들에는 너를 놓고서 삼들이고 잣가고 호둑가면서 언니하고 정답게 너를 띄고 나는 나는 정말로 참말좋아요 4절 무서웠던 아버지 순해지시고 우리우리 내 동생 울지 않아요 이집저집 윷놀이 널뛰는 소리 나는 나는 설날이 참말좋아요 쓸말 없었나봐요 가사가 참말좋아요 두 번 들어가요 그리고 이 가사는요 그 이제 어린이날을 만들게 된 계기가 제공한 색동희라는 단체 활동을 했던 그 윤그경 선생이 작사를 했어요 싹 썼고 근데 뭐 현실은 주로 1절만 구전이 되어 있죠 그마저도 반으로 나눠서 앞에 것만 부르는 문화가 트렌드인데 뭐 근데 애국가도 뭐 사절까지 있잖아요 근데 애국가도 군대 갔다 오지 않고서는 애국가 사절까지 외우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에요 왜냐면 군대는 월 일화수목 1 2 3 4절이거든요 그렇게 부르거든요 음 뭐 어쨌든 뭐 그래서 동양에는 그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설을 세요 동양은 다양한 방식으로 설을 세는데 서양은 태음력 쓰는 나라가 없잖아요 다 그 서양은 이게 약간 그 그리스도교 계열이어가지고 뭐 가톨릭이든지 뭐 개신교든지 그래서 음 그리스 그 그리스 정교회 쪽을 쓰던 러시아는 되게 늦게까지 그 윌리우스 달력을 썼어요 물론 그레고리우스 달력으로 바꾸기는 했어 그리고 음 대부분의 서양은 그레고리우스 달력을 쓰다보니까 그냥 세계적으로 그냥 1월 1일을 그 그냥 그냥 우리는 그 전세계와 똑같이 그 그 그 카운트다운 하다가 3 2 1 해피 뉴 이렇게 음 그래서 서양은 음력서를 세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날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약간 그 아시아 쪽을 위주로 좀 여러분들에게 많이 풀어드렸어요 인도도 뭐 음력을 썼다는 뭐 인도는 사실 근데 약간 영국 문화가 좀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음 좀 인도의 그런 특이한 문화는 좀 많이 전해져있지 않아요 음 자 그러면 자 좀 떡을 불리는 시간에 좀 아껴 뒀던 그런 세계의 설날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봤어요 네 녹화 여기서 종료 다행히 결혼 비밀 연구 cadre 출발